자 오늘 또 5분 연습 같이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어 일단은 동영상 4개씩 이렇게 한 세트씩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비동사 처음 연습했었던 거 I am, you are, he is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옛날 모습 이렇게 볼 건데 단순히 그것만 연습하는 걸 떠나서 표현들 조금 몇 개 살짝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볼 표현은 처음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음 나 늦었어 이렇게 쓰는 건데 I was late 이것만 보통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우리가 쓰려면 뒤에 이렇게 뭐에 늦었는지 같이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I was late 늦었어 근데 뭐에 늦었어요 for dinner 저녁 먹는데 늦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I was late for dinner I was late for dinner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dinner도 나올 수 있지만 일에 늦었으면 late for work 나 오늘 지각했어 영어로 late for work 이런 거죠 late for work 이렇게 그쵸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you 이렇게 쓰면 너 이제 저녁 먹는데 늦었어 늦었었더라 그쵸 이러면서 you are late for dinne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you are late for dinner 이런 식의 모양으로 쓰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보면 네 이제 he 이런거 나오면 이런데 이제 과거형 he was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쵸 he was late for dinner 이런 식의 모양으로 써줄 수 있죠 음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we were they were 뭐 이런식의 모양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late 늦은 늦었다 라고 할 때 I'm late I was late 이렇게 되는데 연결고리 여기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럼 디너의 연결고리 뭐예요 late for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 늦으면 late for school 그렇죠 지각하면 회사 이런데 지각하면 late for work 뭐 이런 식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간단한 표현이고 하나 더 하나가 아니라 사실 두 개네요 두 개 더 추가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my 이렇게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단순히 이랬다 라는 걸 떠나서 이러고 있었다 라고 써주면 I was doing my hai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나 머리하고 있었어 우리말로 하다 라고 할 때 do가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영어에 많진 않아요 근데 do my hair 이렇게 쓰면 머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doing my hair 이제 머리를 하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do my hair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you랑 연결되면 뭐가 돼요 doing your hair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사람이면 남자가 머리를 한다는 표현 글쎄요 이제 머리가 길면 이렇게 좀 만지고 쓸 수도 있겠죠 이제 doing her hair 이런 식의 모양으로 써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거는 그쵸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숙제한다고 할 때도 do를 씁니다 그러면 내 숙제하는 건 뭘까요 I am doing my homework 그러고 있었어 I was doing my homework 이런 것이죠 그쵸 우리 숙제하고 있었어 we were doing our homework 이렇게 씁니다 we were doing our homework 자 그 사람들 숙제하고 있었어 they were doing their homework 이런 식의 모양으로 쓰는 거죠 되죠 그래서 표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만 쭉 연습해 보고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오늘 나 뭐 어제 저녁에 늦었어 I was late for dinner 이 얘기죠 그쵸 그 여자분 늦었어 she was late for dinner 그 남자분 오늘 뭐 회사에 지각했어 he was late for work으로 쓸 수도 있고 걔네들 오늘 학교에 지각했어 they were late for school 이런 식의 모양들 자 그리고 나 머리하고 있었어 머리 만지고 있었어 I was doing my hair I was doing my hair 그쵸 그 여자분 머리하고 있었어 she was doing her hair 이렇게 그 남자분 숙제하고 있었지 he was doing his homework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걔네들 숙제하고 있었어 they were doing their homework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소유격해서 I might be mine 막 이렇게 you your you yours 이런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my your his her our their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익혀 놓으시면 더 이제 입에 잘 붙고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고요 5분 연습 이렇게 또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5분 연습들을 보면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 간단히 풀어 보시면서 표현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어서 갑시다 자 have a good one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